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상하방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일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처럼 소비시즌이 예정되어 있죠. 국내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중동특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화권 증시에서 불어오는 위험신호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19 관련한 사망자가 또다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봉쇄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나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출동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대표님과 함께 소통해볼 수 있는 노란톡이 열려있죠.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짧게 짧게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교육 올려주는 영상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교육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블렌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돈줄 선생님 나와 계시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예견한 대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이 월드컵 특수도 있고 제2의 중동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힘들었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또 부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스피 시장 어땠다? 상승률이 제법 괜찮았다. 초반에는 분명히 우리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장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우는 저만큼 가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못 갑니까? 또 우리 시장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우리 시장 멋있게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얼마부터 올라왔습니까? 2100 초반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쯤 왔다. 2500 부근 왔다. 그럼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쉬는 구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쉬는 구간이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무서워하셔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비교해드렸죠? 바로 일전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7, 8월과 비교를 해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바닥을 잡은 것이 6월 23일 날 이날 뭐가 나왔다? 투매가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후짱에만 코스닥 1천억 이상, 코스피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투기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닥이 단기적으로 잡힐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여유자금도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데드캡 바운스입니다. 기술적 반등 흐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550 저항구간 올라왔을 때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정도까지만 했어야 좋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전저점도 이탈을 했습니다. 왜? 영국의 감세안 때문에. 돌바락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돌바락제는 해소가 되었죠. 영국은 총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온 감세안 이 부분도 모두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은 한층 덜어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흐름은 다릅니다. 기존에는 반등 나오는 구간이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심리적으로 밀려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악재가 하나 둘씩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악재로 우리 올해 시장을 강타한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미국의 긴축이 있죠. 강력한 금리 인상을 근거로 해서 성장주들 자금이 쭉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락이 있었죠. 두 번째 뭐죠?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침략 전쟁. 그러다 보니 이런 가장 큰 악재들 물론 또 다른 악재들도 있지만 가장 큰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긴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 7.7% 8% 아래로만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7.7%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이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하지 않아도 된다. 0.5%로 그리고 0.25% 낮춰지고 내년 상반기면 금리 인상 끝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악재 중 하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묘합니다. 러시아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봄까지 기다리냐. 겨울에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을 하죠. 이 기대감을 시장에 선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악재가 해소되어 가는 구간이에요. 올해 초는 악재가 하나씩 늘어가는 구간, 생기는 구간이고 지금 해소되는 구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휴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100번 강조해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나도 힘든 시장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려도 심리가 바로 회복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힘쓰시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들과 교육 내용 가져왔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이렇게 확실한 시장 분석을 장 마감 이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통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통 입장 방법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교육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짧게 짧게 볼 수 있는 종목 교육 영상도 계속해서 업로드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아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돈줄 종목의 수익률 탑10 준비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린케미칼 매수일 9월 17일이죠. 상승률이 무려 123%를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3거래일 동안도 견조하게 상승을 유지해 주고 있고요. 클론도 마찬가지로 현재 121%가 넘어가는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앱클론 오늘장 빨간불을 지켜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G2파워도 원전 수출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8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상승률이 무려 8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가온칩스 9월 26일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표에서 나왔지만 10월 초에도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우리 가온칩스 미리 일찍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현재 49%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에이스토리, 네온테크, 저희 평일 주식구조대 시청하면서 노란톡 입장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수익률이 현재 30%,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수익률을 함께 누려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란톡 한번 꼭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익률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서울경유TV 주식구조에 출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매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렸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두 리뷰를 해드렸죠. 주간 단위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 혹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10종목, 자연스럽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이 세 종목은 방금 전에 리뷰를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원자 대안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70%나 좋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삼성원자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M&A를 시도한다고 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2030 비전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원래부터 TSMC, 대만의 파운드리 1위 업체죠.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의 고객사였는데 삼성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고객사로 데려왔다. 정확하게 모셔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포스코케미칼은 여러분들 최근에 양극제 기업들 보시면 에코프로BM, LNF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렇게까지 특출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유일하게 양극제 기업 중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도 죽지 않는 모습이죠. 왜냐? 음극제와 함께하기 때문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양극제 부분에서 지금 IRA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중국산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3년 유예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사 자체에서 아르헨티나 리트모스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부분을 미리 다 챙겨놓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탈중국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앞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양극제 기업 중에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단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6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제가 종목명만 알고 가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명을 어느 타이밍에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 어느 타이밍에 도달했을 때 비중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더 보유해서 들고 갈 것인지 이 대응 전략 중요하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 핵심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노란톡과 그리고 온라인 쇼츠 영상을 통해서 40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잠깐 왔다 갔다 할 시간이면 갈 데 하나 올 데 하나 두 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타이밍과 대응 전략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는 평일 주식구조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실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배워볼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영상들 잡아보려면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떼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찬 정보들 한 번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돈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기존에 교육해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리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그럼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저희 종목들 그중에서 바로 전주에 제가 설명드린 종목을 한 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트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옴 시티겠지요. 지난주에는 심지어 사우디의 왕세자,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 심지어 17일 날 오겠다라고 했는데 G20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하루 전에 방문했다가 갔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에는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무려 추정되는 금액만 40여 조 이상의 MOU를 체결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추정치가 40조 원이라는 건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우디 거의 600조 후반에서 700조 정도의 네옴 시티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한국을 핵심이 되는 국가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네옴 시티 관련주들 건설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다. 우리가 지금 저 두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랍권에 가면은 이 사막에다가 너무나도 멋진 건물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난해한 기후 환경에서도 절대로 그 기간을 늦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성실함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이 네옴 시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행하는 구성이 아니죠. 서울에 무려 44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서울을 다시 한 번 만든다고 해도 수년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속 정확하게 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44배대은 이 네옴 시티 최소 10수년에서 2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친환경과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피얼셀 친환경 쪽으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만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건설 프로젝트라고 해서 건설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인프라를 보셔야 되고 친환경이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집중하는지 보셔야 돼요. 사우디는 지금 원자재를 수출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가, 원유를 수출해서 수익을 얻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탄소 제로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크게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다?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이다라고 제가 수주 동안 강조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피얼셀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도 좋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수급이 들어온 줄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에 한 차례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휴식 구간. 이 상승이 나온 후에 양보의 중단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3분의 1까지만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강한 종목입니다. 이 상단에서 3분의 1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더더욱 강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피얼셀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짧은 영상으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종목명만 아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밍과 대응 전략 어떻게 봅니까? 대응 전략. 2만 5천 원 유지 시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올려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짧게 그리고 이슈 짧게 저희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40초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우리는 언제나 가장 힘든 게 손절가, 대응 방법이 되겠죠. 이 구간을 유지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 꼭 체크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저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느냐? 일주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 13.62%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분봉 차트라서 그러지 이틀 만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올라갔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빈살만이 올 때쯤 되면 이미 주식시장에는 뭐가 나왔다? 아까 우리나라 지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선반영 나온다. 선반영이 나와서 빈살만 왕세자가 오기 전에 상승을 하고 올 때쯤 되니까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종목들이. 수소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UAM 관련주라든가 종합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드렸죠. 인프라 관련된 기계 관련주라든가 전력 관련주라든가 너무나도 많은 쪽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산업도 그렇고 게임 산업도 그렇고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강의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비는 돼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진행을 맡아주신 앵커께서도 준비되셨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앵커님. 네. 준비는 되어 있죠. 이 네옴 시티 관련한 수많은 종목들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 강의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노란톡 한번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이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죠.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무려 7글자의 종목입니다. 산업용 가열료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력을 해서 수소산업 관련한 국책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오늘은 꼭 대표님과 함께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 성한의 가운데 글자 이니셜이 뭐죠? 저는 가운데 글자는 제2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니셜이 뭐죠? 제2겠죠. 아니죠. 저는 김혜은인데요. K겠죠. 힌트 안 주려고 지금 힌트 안 주려고 도와주지를 않는데 대표님과 제가 반드시 이 종목 안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제2와 K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추운 날 자동차 타면 제일 먼저 트는 게 뭐죠? 히터를 틀겠죠. 네. 저는 이렇게 푸짐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유추는 이 노란 푸특방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종목명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힌트를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종목명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까지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종목을 언제 매매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 그리고 이 매매를 시작한 후에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기업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께는 이 대응 전략 그리고 타이밍을 알려드리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수소 관련주로 이미 사우디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요. 사우디에 진출도 해 있고요. 우리나라 국책과제에도 항상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정말 히터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요. 자 이 기업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선반영돼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 보면 이상하게 7천원 구간만 가면 자꾸 은봉이 나와요.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면 또 다시 은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천원을 자꾸 이탈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대응 전략에는 아 7천원은 무엇이다? 저항이다. 이 저항 구간에만 가면 누군가는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구나. 차익실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6,230원 이 구간에서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약간 높아도 괜찮습니다. 한 6,500원 이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서서히 모아가신 후 그래서 7천원 구간에 간다.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7천원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차례 비중을 축소했다가 밀려 내려오면 다시 매매하거나 추후에 돌파한 후에 재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 저항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저항 구간에 갔을 때는요. 거리량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높여주는데 은봉이 나오는 건 썩 좋지는 않아요. 양봉을 그리면서 거리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윗고리는 살짝 달아도 되는데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 혹은 시초가부터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갭이라고 하죠. 갭으로 돌파를 해서 이 위에서 움직인다.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가 돌파 시점이고 그냥 보유해서 더 가져가면 된다. 그 다음 대응 전략은 7천원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 6,500원 이하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7천원을 돌파한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이런 대응 전략 돌파한 후에는 7천원 유지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초짜리 교육 영상을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시고 이 타이밍과 대응 전략 꼭 맞게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노란톡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명과 실시간 대응일 것 같은데 이 실시간 대응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에서만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안 들어올 게 아니라 꼭 한번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돈줄 종목에 대한 리뷰를 계속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교육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네온시티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십 번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온시티 올해만 지속되느냐? 아니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됩니다. 내년 1월에도 대규모로 우리가 또 외교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단,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이 오면 조금 놓아줬다가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구간,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된다. 타이밍과 대응 전략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온시티는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온테크, 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평 쪽에서는 이제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우디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런 UAM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드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UAM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먼저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이 한 차례 나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이 3,500원 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리량은 있는데 은봉으로 밀려요. 아, 여기가 저항이구나.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밀려 있을 때, 내려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매매할 때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매매하거나 아니면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휴식 구간에 매매하는 게 안전한 것이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받는 거 첫 번째 확인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돌파 시도하고 장대용 공으로 밀려내려와 있죠. 이런 구간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저희가 또 똑같이 해드렸죠. 드론 배송 서비스 시연에 한다. 그리고 드론 활용 UAM 기대감 있다. 여기에 UAM까지. 사우디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3,500원 돌파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손절가만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타이밍과 명확한 대응 전략이 살아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무려 40초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교육 영상입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그 후에 움직임을 봤더니 장대음봉이 나온 후부터 얌전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는데 은봉으로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봉은 다르죠. 기존에는 이탈을 했는데 이번에 은봉이 나왔어도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크게 안 밀리죠. 이탈할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까지 4천원까지 돌파하면서 32%라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휴식 구간이 나오면 또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그럼 응용력이 있어야겠죠. 제가 네온테크를 지금 매수하세요라고는 안 하지만 어떻게 봅니까? 이 종목은 4천원이 유지되는지를 보시고 4천원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탈을 했다 추후에 재매수하실 때 이 저항구간 올 때 이 저항구간 올 때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싼 구간이 나오면 매매하시면 돼요. 이 기준도 아까도 팁을 하나 드렸는데 3,500원과 4천원 사이 중심선 있죠. 3,750원 이 아래 구간이면 가격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고 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가격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 전략을 항상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희 쪽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잘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제가 드려봐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종목은요. 여섯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거나 풍력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종합적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온시티랑 마찬가지로 네온시티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힌트를 마저 드려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제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목소리 들으니까 낭낭하신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거죠? 냉랭한 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긴 했습니다, 아까부터.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감기 걸릴 때 우리 기침 소리가 어떻죠? 기침 소리요? 기침 소리요? 네. 해주기 싫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기침 소리가 보통은 애취 뭐 이런 걸 많이 인기를 하는데 아닌데, 비껴가시죠? 네. 힌트를 제가 아니라 지대자분께서 귀엽게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힌트를 좀 쉽게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가시는데 저희가 기침을 할 때 콜록콜록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죠. 이 종목의 앞 세 글자와 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콜록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제 걱정과 함께,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되는 가운데 이번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네옴 시티에 관련주의입니다. 평소에는 정말로 조용한 종목인데 최근까지도 조용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점점점점점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주지원단에 포함되는 기업들, 22개 먼저 발표되고 하면서부터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수주지원단에 거의 대장주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보세요. 저항구간에 가서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상승이 정체되는데 이 구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돌파할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 급락이 나온다. 유지할 구간을 이탈한다, 급락이 나온다. 반대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해야 될 것 같은데 이탈 안 하고 버텨준다,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항을 넘어간다, 다시 한 번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대응 전략의 가장 기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만 원과 2만 5천 원 사이, 2만 2천 5백 원 사이 구간을 유지되지 못하자마자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크게 나오지 않고 버텨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회복하는 순간 다시 한 번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5,800원 구간에서 제가 포착을 했는데 2만 원 구간이 관건이다. 이 구간을 회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 휴식을 취할 때 관심을 가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말에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주말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가격권에서 한 번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2만 원이 회복될 때 상승을 한 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 궁금하다. 자세한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한 번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꼭 한 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노란톡 참여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봐야 될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시멘트나 레미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죠. 이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사업을 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님과 이제 나머지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우리 가을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찐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천고마비. 그렇죠.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천고마비가 생각나는 시멘트가 하나 있지 않나요? 천고마비가 생각나는 시멘트요.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 천. 말이 또 나와야겠죠. 마표 시멘트가 생각이 날 텐데 이 시멘트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저절로 정답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시멘트주의 대장주입니다. 갑자기 또 무슨 시멘트주냐 하실 수 있는데 시멘트주 중에서 네옴시티에 진출을 가장 먼저 선언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앵커님께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혹시 황금낙하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황금낙하산이요? 네. 이게 뭐죠? 황금낙하산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구간에서부터 엄청난 하락을 보인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황금낙하산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무엇이냐?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에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부과해 놓는 것이죠. 이 경영진을 해고를 하게 되면 100억의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업이 동양그룹에서 인수를 하려고 해서 이런 황금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동양그룹에 인수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어할 필요 있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죠.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구간을 지난 후에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레미콘 파업이 나왔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원재료가 인상되면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더니 아니 무슨 10% 이상 인상을 하면서 1년에 2번이나 인상합니까? 라고 건의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최근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진출까지 선언을 해서 시멘트주 중에서 대장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1만 1,5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보시면 이 구간을 계속 못 넘어가죠. 그러면 저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만원 구간에서 지기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원 구간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1만 1,500원 가는 건 어렵지 않고 이 구간 돌파하면 1만 3천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을 좀 당황스럽게 만든 황금낙하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를 해소한 종목이고 네옴시티라는 추가 성장 모멘턴을 마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운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휴식을 충분히 지했으니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겠죠. 만약 1만 1,500원 돌파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상승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를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꼭 한 번 이 노란톡 참여하셔서 종목도 알아가 보시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이 돈줄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계속해서 종목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에 사용한 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었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어떤 기종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이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 종목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 종목에 앞서서 저희가 기존에도 BH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죠. 애플 관련주, FPCB 관련주로 해서 핵심 종목이다.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과거에 인터플렉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BH는 꾸준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 강의로도 똑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폭과 대주에다가 애플에 고개해서 애플 실적은 잘 나왔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교육을 해드린 후에 벌써 22.2%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애플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돈줄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앵커께서는 조만간 다가올 애플 관련 큰 이슈가 하나인데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애플페이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기존에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였었죠. 한 차례 저항받고 휴식, 그 다음에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휴식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되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플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너무나도 기다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30일날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페이 관련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저희 짧은 영상까지 확인하시면서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여러분 알아가셔야겠죠. 네, 관련한 종목 이름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죠.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QR코드 스캔한 이후에 링크가 뜨면 클릭해서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교육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이어서 준비해 주신 돈줄, 포트폴리오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보시면 마니커 FNG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치킨 관련된 종목이겠죠. 네, 맞아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종종 먹죠. 맥주도 좋아하시나요? 맥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맥주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치킨도 자주가 아니라 종종 드시고 맥주 같은 음료도 잘 안 드셔야 이렇게 몸매유지가 되는 겁니다. 좋아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기존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월드컵 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월드컵 개막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기업의 월드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도 함께 보셔야 돼요. 이 가정 간편식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단기 이슈인 거고 이 부분이 기업에 있어서는 핵심이 된다.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돈줄 종목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월드컵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앵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동영상 플랫폼 관련주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있는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으세요? 네, 강력하게 있어요. 강력하게 있으세요? 저 혹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나요?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개막 전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플랫폼으로 축구 중계를 하시는 분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14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네. 자, 여기서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풍선에다가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품 알고 계시겠죠? 자, 이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자, 눈치 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은 먼저 한번 강력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지금 이 9만 원 구간을 유지할까 말까 이탈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관심 가져야 되느냐? 지금 이 7만 원과 9만 원 사이에 8만 원까지 아직 안 내려왔죠? 자, 그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8만 원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봐도 된다. 그리고 혹은 9만 원을 회복하면 보면 된다. 이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뭐죠?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저희가 기존에도 이 하단에서 잡아서 33.2%나 여러분께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을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또한 대응 전략 명확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이 40초짜리 교육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교육 준비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소통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종목들과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란트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죠. 이 링크 클릭하시고 498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